내 인생에 가장 큰 독설가 두 잎 이상 안 드신다는 건 안 맛있다는 거야 아 긴장 좀 저 가지 좋아해요 아 이거 봐라 갈 일 봐라 진짜 긴장했나 보다 뭐 이따가 요리를 하고 있어 아니 오마카세 손님 모셔다놓고 현묵 가세고 나발이고 아니 왜 말도 안 하면 그래요 뭐 하는 거야? 아니 몇 마디만 뭐라고 그래? 이렇게 모욕 당하는 거 처음이야 나 안 해! 매일 새로운 E&A